오늘은 진짜 보고 있으면 웃겨서 죽을 것 같은 하나의 재밌는 코미디 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노산에 대해서 과학과 기싸움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가시죠. 한 연애 프로의 35남성이 36여성에게 현실적인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사전 인터뷰 때 여성에 대해서 단점을 솔직히 나이를 이야기했었죠. 소개팅을 해준다고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물론 사진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 나는 여자 나이가 36살이라는 건 마이너스라 생각하고 소개받고 싶지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36살 한국 여자에게 팩트를 박아버리는 남성의 모습. 그리고 남성을 향해 36여성은 여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격양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남성은 머뭇머뭇거리다가 다 아는 어쩌고 저쩌고 말을 돌리려다가 본심을 확실히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기도 가지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여자 나이 36이면 노산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임신을 고려하면 여자의 나이를 봐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자 여자는 목이 타는 질 커피만 벌컥벌컥 들이키게 되고. 그 후 인터뷰에서 고민되는 부분을 남성이 말할 때 나이를 언급하더라. 생물학적인 노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속상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36살의 한국 여자와 남성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진짜 존나게 재밌는 건 이 방송이 나간 다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 기분을 잡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진짜 무례하다 나이 많아서 애 못 낳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면전에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지금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버린 게 지금 상황이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싹은 정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냐. 같은 식으로 노산의 책임은 남성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정면으로 기싸움에 들어간 우리 위대한 한국 여성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지 노산보다 늙은 정자가 5조 5억배 위험하다. 정자가 난자보다 큰 영향을 기치는 건 모르나 보네. 같은 식으로 과학과 성인지감수성 간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한국 여성들의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이론을 펼치기 시작한 한국 여자도 있는데. 지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여자 나이만 가지고 연병하는 게 지읍 같은 거다. 과학적으로 남자 나이가 문제라고 밝혀진 거 왜 모르냐. 기본적인 과학 상식도 없는 건가. 정자는 매번 세포분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만큼 유전적 오류가 나기 쉬운 거야. 나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여성은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재밌는 노산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죠. 세포분열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자가 노산의 원인이라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 본인의 피부 세포가 하루에 몇 번 세포분열하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방구석에서 과학 어쩌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는 참고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급하게 살이 찐다는 말을 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에 도전하는 놀라운 한국 여자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엽떡 마라탕탕으로 요아정을 처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마구마구 붙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과학을 성인지감수성을 연성하여 만들어낸 한국 여자의 모습.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과학과 기싸움을 하는 걸까요. 니가 시리 찌는 이유는 개같이 처먹고 처누워 있어서 그런 거고. 남성들이 나이 많은 여성을 거리는 이유는 여성 나이 서른 살이 넘어가면 가임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산부인과에서 일한 여자 의사가 말하길 남자의 나이는 임신에 커다란 상관이 없다 말하는 게 안 보이시나요. 배우 김용권은 78살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78살 할머니가 생리한다고 생리돼 사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과 기싸움을 하는 신박한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기본적인 과학상식이 없는 건 니들이다.